자 이제는 몰라요. 이제는 모릅니다. 여기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야. 맞아. 실수를 줄여야 돼. 실수 줄여야 돼. 아깝지 않아 다 와서 둘 다. 6대6에서 손성윤 선수의 서브입니다. 깊숙한 서브. 리턴 성공. 천천히 급하지 않게. 아 무서워. 침착. 침착. 한 쪽에 들어왔어요. 짧은데요. 포핸드. 포핸드 교환하는 데요. 포핸드 교환하는 데요. 높게 땄어요. 나가고 말아요. 나가고 맙니다. 7대6 역전에 성공하는 이시정입니다. 역전 역전. 역전의 역전이요. 역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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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3대 0런이 나오면서 7대 6, 오히려 앞서고 있는 선수는 이수정입니다. 한 포인트만 따내게 되면 2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서브 들어왔고요. 센터 쪽으로. 수업에 자신 나게 붙었네, 이수정 씨가. 이제 좀 배운다, 배워. 경기 보는데. 포핸드 깊숙하게 보냅니다. 받아내고 있는 이수정. 달려옵니다. 길게 안쪽에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넘어갔다. 길게 안쪽에 들어왔어요. 길게 안쪽에 들어왔어요. 그리고 떨어집니다, 들어옵니다. 아이고, 못 보겠다. 세븐올. 7대 7. 죽었어. 아이고, 나 못 보겠다. 달려. 아이고. 나 다리 흐달려서 못 보겠다. 아이고. 와, 잘 쳤는데. 와. 와, 어려운 상에서 멋진 포인트 패싱이 나왔어요. 스토어 7대 7. 와, 정말 박병이 대결이죠? 이 게임은 만약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. 맞아. 그치. 정말 둘이 너무 잘한다. 잘하네. 잘 쳤다. 포핸드 크로스. 들어왔어요. 다진 공을 걷어내는다. 에이스 세븐. 짧네요. 손성현. 손성현 선수가 이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. 한 점. 또 역전. 또 역전, 또 역전. 7, 8. 8대 7. 8대 7. 한 점 차이 더 나야 돼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하나만, 하나만. 누가 이겨도 두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경기.